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잠잠하는가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서 발건하고 나섰습니다.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며 현 검찰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긴급 출금 금지 조치를 내린 일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불법 출금 논란이 일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소동으로 지목하면서 정당한 재수사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전 차관 출금 금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식구 감싸기다 하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재배당하고 또 수사인력을 보관한 것을 놓고 지금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같은 검찰이니까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제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논리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객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수사를 한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의 검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에서 그 당시에 검찰총장은 문무일 총장이었고 친정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반인권적이고 탈법 불법한 수사였는데 이걸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탓을 돌리고 있는 것한 발언들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출금시키기 위해서 검사가 수리를 조작한 것으로 공항에서 제지를 했고 또 추후에 탈탈 털어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말하자면 별장 접대 사건이 입증되지 않으니까 별건으로 지금 수사를 해서 결국 다른 건으로 구속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 같은 수사 방식인데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 쪽으로 공세를 펴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쪽이 지금 계획을 저항하고 있다 또는 계획의 대상이다 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 요청 없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할 수가 있고 또 도피할 경우에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있으며 검사의 출국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 양식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법무부도 같은 날 입장 자료를 통해서 논란과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의 논란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거 같은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법무부의 입장 자료를 대포리한 셈이 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소동 당시에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명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시계판어를 거꾸로 돌려놓고 그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짓게 하는 것을 보니까 누구를 표적 삼을 것인지를 저희가 짐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직원들이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한 것은 당시에 자신이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장관이 아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추라인이냐라고 지금 본인의 규칙 사유가 아니다. 본인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는 법무부 장관이 박상기 장관이 있는데 이것을 마치 추미애 라인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들을 공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미애는 검찰을 겨냥해서 지퍼라기라도 잡아냈서 언론을 통해서 여론 몰이를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법률불법과 조직적 비유가 있는 사건인 것처럼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에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장형 수사라는 것은 마치 극장은 모든 사람이 앞에 앉아서 화면을 쳐다보듯이 주목하게 만드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말하자면 당사자의 비위, 불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각시켰놓고 그 다음에 검찰이 나서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그런 방식이 지금 이런 말하자면 김학의 전 수사 관련해서 나왔던 출검에 따른 불법 행위를 이런 식으로 극장형 수사를 통해서 검찰들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 하고 지금 추미애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추미애가 방금 한 이 말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진행됐던 적폐청산위원회의 적폐몰이가 바로 그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특히 정권 진화적인 방송을 통해서 적폐몰이의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그러니까 특검이든 또는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흘려가지고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하고 나면 그래서 집중적으로 비리나 또는 비리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항급불렁 상태가 된 뒤에 검찰에서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씌우는 그런 일정한 패턴 같은 것이 지난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 몰이에 그렇게 이용됐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150여 명이나 되는 우파 인사들이 대거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급하니까 지금 이렇게 자신들이 한 일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 같습니다.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별건 수사로 엉뚱한 사건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나서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동북 구치수 코로나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서 많은 비난 여론이 일었을 때도 그는 특유의 공세적 대응 대신에 죄송하다는 말로 영겁 후 사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의 정직 2개월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사의를 종용받고 그리고 청와대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에 가서 사의를 발표하려고 권유를 받았지만 그장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질 통보에 반발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말 사표를 내지 않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나왔지만 본인이 사표를 냈다고 나중에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말하자면 조용하게 엎드려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자 다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또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현직 법무부 장관밖에 없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떠밀려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미 퇴임한 뒤라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아직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나서서 빨리 대응을 하라는 그런 부탁 또는 압력이 여권 또는 청와대라고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논란이 된 이 사건이 상당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늦게 추미애가 나서서 해명 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용구 차관이 장관 대신해서 적극 나서 줄 것으로 기대한 것도 같지만 본인이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등으로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는 데다가 한때 법무부 장관 설이 나왔지만 그러나 택시기사 사건 등으로 밀려서 이 차관도 잠잠한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사의를 표현했지만 결국 소방수로 다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추미애 장관도 이 시끄러운 일은 모두 자신이 맡아야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투덜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급한 불을 끄라고 이렇게 주문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 하는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다 하는 식의 비판을 받아왔던 추미애의 독특한 처신 행태가 이번에도 또다시 자책고를 넣지 않을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벌써 검찰의 제숙구 감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 사건 또한 풀어나갈 때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사의를 표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 인물임에는 들림없어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